자 일을 마치고 아침에 만났던 고인돌 역사박물관 앞에 왔습니다. 자 일을 마치고 아예 따라 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월 1일, 토요일 11시부터 중국 초등학생 강화북림 고인돌 광장에서 그림그리기 걸찍기 대회가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화나 돌길 17코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동네 고려산 탑이구요. 여기도 토끼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마당만 붓기풀 있는게 아니네요. 짜잔! 고인돌입니다. 지금 전디깎기를 하고 있군요. 여기는 토끼풀이 사거리 깎여있는 상태입니다. 저 분께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오른쪽은 그대로 있구요. 내가 걸어가는 곳의 자축은 지금 풀을 깎고 계십니다. 저기 열두기가 있는 곳은 보지 않고 여기만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디가 이렇게 잘 깎아지고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 잔디가 이렇게 잘 깎아지고 있어요. 넓은 광장에 잔디가 이렇게 잘 깎아지고 있어요. 좋은 잔디에서 또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지숙 부근이 고창, 화순, 광화, 고인돌 유적지를 세계유산 일란표에 등록한다.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탐방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저빼고요. 저는 지금 일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자, 이 넓은 광장, 잔디광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저렇게 안디를 깎고 있습니다. 좌관자리는 이렇게 골이 생기고 있죠? 저기는 주차장이고요. 전원위만 세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벙관에 넓은 곳도 살고 있는 곳도 잔디가 싹 깎여지겠군요. 고인돌 넓은 광장에 잔디관리는 어떻게 할까? 아니 잔디깎기는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군요. 하얀게 다 클로버인데요. 진짜 잔디관리에서 최고의 적은 클로버 같아요. 토끼풀. 일명 토끼풀. 우리집 마당에도 토끼풀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잔디를 잘 깎아주면은 잔디가 올라오구요. 토끼풀은 죽게 될텐데 자주 안깎아주면 이렇게 금방금방 토끼풀은 금방금방 올라와서 꽃을 피운답니다. 뭐 꽃 피우고 씨 열매 맺고 쫙쫙 번식을 하는것 같죠. 지금쯤 코로나19가 냈다면 여기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아주 많이 와서 탐방을 했을텐데요. 아주 오늘 한가합니다. 여기는 전에 그 밖과 식물들이 저렁저렁 열매가 맺혔던 곳인데 뭐 그냥 튕겼네요. 음 다래 다래던 곳인가요? 다래가 열렸네 다래가 열렸죠. 다래가 열렸죠. 다래. 다래던 곳이 있습니다. 토정다래 다래. 토정다래 다래. 다래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뭐 맺고 씨 있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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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